다스야 비가 창문을 적시고 바람에 흔들리는 포플러 나무가 맞은편 집에 뒷편에 보였다. 요코는 파란 블라우스 위에 하얀 스웨터를 걸치고 세계 미술 전집을 펼쳤다. 오른쪽 팔을 해골 위에 얹고 긴 의자에 누워있는 발가벗은 여인의 그림이 있었다. 풍만한 가슴과 날쓴한 모양의 다리가 아름다웠다. 언젠가 도루가 말한 적이 있었다. 나는 아름다운 꽃을 보고 있노라면 무서워져. 이 꽃도 언젠가는 시들고 만다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나는 멸망을 연상하게 돼. 그 말을 되삭이면서 요코는 문득 도루를 생각했다. 만나고 싶었다. 다스야가 나타난 뒤부터 요코는 도루와 자기는 타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 다스야에 대한 무조건적인 애정은 확실히 도루에 대한 애정과는 어딘가 다른 데가 있었다. 요코는 책장을 넘기면서 새삼 도루와 자기는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미스이시라는 남자분이 현관에 와 계셔요? 하숙집 아주머니가 문에서 얼굴만 들이밀고 말했다. 미스이시요? 요코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화가 나서 가버렸던 다스야가 온 것일까. 요코의 가슴은 갑자기 설레기 시작했다. 미안해요. 곧 내려갈게요. 하숙집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다. 요코는 얇은 스웨터에 옷깃을 배만 지고 일어났다. 그러나 내려갈 것인가 어쩔 것인가 한동안 망설였다. 다투고 헤어진 그대로가 좋지 않을까. 만일 사과를 하기 위해서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냉정하게 거절해서 돌려보내야 하지 않을까. 아니, 모처럼 다스야가 사과를 하러 온 것이다. 아무렇지도 않게 화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금세라도 다스야를 마중하러 뛰어내려 갈 듯한 자기를 억제하고 요코는 방 안에 서 있었다. 아래층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하숙집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그러나 요코는 그대로 책상 앞에 앉았다. 아무리 다스야가 화를 내도 좋다. 이대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코는 결심했다. 만일 얼굴을 대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화해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스야는 뻔질나게 하숙집을 찾아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요코는 책상에 몸을 의지하고 가만히 숨을 죽였다. 그때 층계를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리고 하숙집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발밑을 조심하세요. 구조가 잘못된 집이라 복도도 층계도 무척이나 어두워서. 요코는 순간적으로 긴장했다. 가볍게 노크하고 곧 문이 열렸다. 요코양 너무 기다리시게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손님을 모시고 왔어요. 자 어서 들어가세요. 네 하지만 망설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요코는 결심을 하고 말했다. 어서 오세요 미스이시. 실례합니다. 파마를 한 듯한 아름답게 웨이브가 진 머리카락이 이마를 살짝 덮고 있는 청년이 입구에서 서서 요코를 보았다. 요코는 순간 숨을 죽였다. 저번 날 밤은 미안합니다. 청년의 뒤에서 다시아가 얼굴을 내밀고 꾸벅 머리를 숙였다. 오늘은 형을 데리고 왔어요. 혼자 오면 방에 들여놓지 않을 테고 둘이서 오면 괜찮겠지 하고 다시아는 머리를 극적거렸다. 다시아의 형인 기오시입니다. 다시아가 여러 가지로 댁에게 폐를 끼치고 있어서 기오시는 요코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말했다. 이 사람이 오빠로구나. 스지구찌 요코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두 사람에게 방석을 권하는 요코의 손이 가날프게 떨렸다. 어때요 형? 어머니를 닮았죠? 내 말은 거짓말이 아니죠? 다시아는 자랑스러운 듯이 말했다. 요코는 고개를 숙였다. 다시아, 함부로 실례의 말을 해서는 안 돼. 이거 정말 미안합니다. 스지구찌 씨. 요코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어째서 실례라는 거예요 형. 닮았으니까 닮았다고 했을 뿐인데. 다시아는 불만스러운 모양이었다. 스지구찌 씨. 다시아는 아직 어려서 말입니다. 스지구찌 씨에 대해서 어머니를 닮았다고 노상 집에서 떠들어대곤 하죠. 오늘도 꼭 나더러 같이 가자고 해서. 이렇게 갑자기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밝고 꾸밈없는 인상이었다. 형은 언제나 나를 어린애로 취급하죠. 다시아도 기분 좋게 요코에게 말했다. 기호 씨는 쓴웃음을 지으면서 요코를 넌지시 바라보았다. 덕분에 대게 방을 볼 수 있게 됐군요. 그나저나 산뜻한 방이군요. 좀 더 꿈으로 가득한 방인가 했었는데. 아, 담배가 떨어졌군. 다시아, 미안하지만 잠깐 나가서 담배 한갑 사다 줄래? 방을 둘러보고 있는 다시아에게 기호 씨가 말했다. 알았어. 기호 씨가 꺼내준 지폐를 집어들고 다시아가 가벼운 마음으로 방에서 나갔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있었다. 요코는 기호 씨의 시선을 느끼면서 눈을 내리깔고 있었다. 뭔가 숨막히는 느낌으로 요코가 눈을 들었을 때 기호 씨는 말했다. 스지구찌 씨, 실은 다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요? 우리 어머니하고 당신의 오빠는 어떻게 아는 사이죠? 요코는 흠짓하며 기호 씨를 보았다. 우리 오빠하고요? 아는 사이인가요? 요코는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물었다. 모르고 계셨던가요? 그렇군요. 기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다. 실은 말입니다. 작년에 우리 어머니가 밤샘에서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입원을 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당신 오빠가 부랴부랴 병원에 문병을 와주신 적이 있었죠. 기호 씨는 살피듯이 요코를 바라보았다. 네, 밤샘에서 돌아가실 때 사고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닭갓기 아저씨를 대신해서 오빠가 우선 찾아가 뵈었다는군요. 댁의 어머님이셨군요. 요코는 거짓말을 싫어했다. 그러나 지금 요코는 필사적으로 시치미를 떼야만 했다. 닭갓기 씨의 대리였나요? 그랬나요? 내가 보기에는 우리 어머니하고 아는 사이인 것 같았는데요. 느닷없이 이런 실례의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만 나는 마음에 걸려서 말입니다. 당신과 우리 어머니가 닮았다. 닮았을 정도가 아니라 쏙 뺀 모습이에요. 그러한 당신의 오빠와 어머니가 아는 사이다. 아니, 아는 사이가 아니더라도 닭갓기 씨라는 공통의 친지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는 아무래도 뭔가 곡절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요코는 궁지에 몰리고 있는 느낌이었다. 나도 어쩐지 불안해지는군요. 어쩌면... 요코의 말에 기어신은 당황하며 손을 내져었다. 아니, 미안합니다. 당신도 잘 모르고 계신 것을 물어서. 이건 실수였군요. 그래요. 당신이 아무것도 모르고 계시다는 것을 고려했어야 하는 건데. 실례했습니다. 아니에요. 기어신은 안도하는 요코에게 말했다. 미안합니다. 지금 내가 말씀드린 것은 다시아에게는 모른 척 해주세요. 그놈은 아직도 당신과 오빠가 남매간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그놈은 상상력이 강한 놈이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면 곤란해요. 이상한 생각을요?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나 역시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을 전송하고 있는 오빠를 사뿌루역에서 보았을 때부터 말입니다. 어떤 일인데요? 아니, 들으시면 언짢아 하실 겁니다. 그야말로 정말 이상한 생각이니까요. 언짢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럼 기탄 없이 말씀드리죠. 어머니의 오빠 중에 독신으로 있다가 전사한 사람이 있어요. 사진으로 보아도 아주 닮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분의 딸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어머, 요코는 웃으려고 했지만 웃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애삼촌이 출정한 것은 1941년이고 전사한 것이 1942년이니까 나이가 맞지 않아요. 다음에 생각한 것은 어쩌면 어머니가 낳은 딸이 아닐까. 어머니는 쌍둥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을까 어떨까 하고 걱정하다가 조산원에서 곧장 남에게 주워버린 것이 아닐까. 즉, 다스야하고 당신은 쌍둥이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죠. 어머, 우리 어머니가 그 말을 들으시면 화를 내시겠어요. 힘들게 나를 낳아주셨는데. 그래서 이상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에 나 자신이 웃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기호시는 이마에 땀을 닦고 요코가 내놓은 홍차를 한 모금 마셨다. 현관문이 덜커덩 하고 소리를 냈다. 자, 담배요. 문을 열자 다스야가 말했다. 수고했다. 기호시는 받아들고 담배값을 뜯었다. 형, 저기 담배가게 앞에서 그 녀석을 만났어요. 거스름돈을 기호시 앞에 내놓으면서 다스야가 말했다. 누구를? 작년 여름에 어머니가 사고로 입원하고 있을 때 문병을 왔던 녀석 있잖아요. 글쎄, 그땐 많은 사람이 문병을 왔었으니까. 아니, 다카키 시내 댁에서 왔다던가 하면서 어머니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던 녀석 말이에요. 그 녀석이 교통사고와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름이 뭐라고 했더라? 요코는 재빨리 다스야를 보았으나 곧 시선을 돌렸다. 글쎄, 그때는 갑자기 당한 일이라 경황이 없어서. 요코는 금세라도 도루가 찾아올 것만 같아서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하지만 스지구치 씨도 좀 들어보세요. 실은 어머니가 작년에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든요. 그때 어머니를 문병하러 온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느닷없이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다친 어머니에게 말이에요. 죄송하다는 인사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방금 기호시로부터 도루와 게이코의 관계를 진문받고 요코는 곤혹을 치렀었다. 그런데 지금 또 다스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 게이코의 죄가 깊다는 것을 새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요코는 이런 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물아놓은 오다루의 어머니에게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아니, 쓰지구치 씨는 현장에 없었으니까 모르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때 어머니와 그 녀석의 표정은 좀 더 절박한 느낌이었어요. 여기에는 무엇인가 있다고 나는 느꼈어요.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라. 쓰지구치 씨가 웃겠다. 다스야는 문득 신경질적으로 미간을 찌푸리고 입을 다물었다. 동생이 너무 시끄러워서 미안합니다. 기오 씨는 요코에게 사과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요코는 자기를 찾아온 것이 분명한 도로를 생각하면서 말했다. 요코는 다스야에 대한 감정과 도류에 대한 그것의 미묘한 차이를 느끼고는 있었다. 그러나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는 하지만 도류에 대한 다스야의 비방 비슷한 말을 듣고 있는 동안에 어렸을 때부터 다정했던 도류와의 오랜 관계가 되새겨져서 요코의 생각은 매우 복잡해졌다. 잠자리에 들어가서 엎드린 게이조는 비계마트의 전기 스탠드가 새것으로 바뀐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빨간 칠을 한 육각 동룡 모양에는 형광등이 달려있었다. 게이조는 공연이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장진문을 열고 들어온 다스야가 방긋이 웃었다.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무릎을 꿇고 다스야는 허리띠를 풀기 시작했다. 게이조는 다스애를 헐큼보고 뭐라고 하려 했으나 무표정하게 말했다. 음, 안정감이 있어서 좋군. 게이조는 손을 뻗쳐 스위치를 찾았다. 그러나 스위치 비슷한 것이 없었다. 어머, 스위치를 찾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욕어천으로 된 잠옷으로 갈아입은 다스야가 비계마트로 와서 말했다. 향수 냄새가 아련하게 풍겨왔다. 스위치는 3cm가량 높이를 가진 대 옆구리에 장치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썬 것은 어떻게 했소? 벌써 3년이나 사용했는걸요? 그래서 하마코 방에 노을하고 갖다 주었어요. 게이조는 눈살을 조금 찌푸렸다. 부부의 침실에서 10년이나 사용한 전기 스탠드를 젊은 아가씨에게 준 나세의 신경에 놀랐다. 잘못했어요? 우리 방에서 쓰던 것을. 하지만 망가지지는 않았어요. 나세는 게이조의 기분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그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어머, 이런 시간에 누굴까? 괜찮아, 내가 봤지. 10시 반이 가까운 시간이었다. 급한 환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게이조는 복도 건너편에 찬오마로 갔다. 여보세요, 게이조입니다. 도루의 목소리였다. 아니, 도루냐? 이 시간에 웬일이냐? 급한 일이냐? 급한 일이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아니, 급한 일일지도 몰라요. 오늘 저녁에 제가 요코의 하숙집에 가려다가 또 오다루의 미쓰이의 아들과 마주쳤죠. 도루는 담배가게 앞에서 다스야와 마주친 모습을 이야기했다. 저는 한운수 없이 돌아왔지만 아까 요코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제 이름을 물어보려고 빗속으로 뛰쳐나가려고 했었대요. 조금 이상한 성격인 것 같아요. 다카키 씨 병원에 부르면 내 이름을 알게 될 거라는 얘기도 하더래요. 다스야라는 예는 곤란한 애로군. 글쎄요, 그렇다고만 말할 수도 없어요. 다스야군은 자기 어머니의 교통사고와 내가 관련이 있다고 보고 그러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름이 알려져서는 곤란하니까 말이다. 그건 곤란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그에게 알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정말 곤란하구나. 그나저나 요코에게도 그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지난번에 타이루고 왔는데. 요코는 역시 동생에 대한 정에 끌리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게이조는 수학일을 기에 대고 있었다. 물론 요코도 가까이 할 생각은 없는 모양이지만 다스야군이 형을 데리고 쳐들어온 모양이에요. 게다가 만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하숙집 아주머니가 눈치도 없이 방으로 데리고 온 것이고요. 형까지 데리고 왔었대. 네. 하지만 형은 인상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형이란 사람은 또 저와 요코가 남매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자기 어머니와 제가 어떻게 해서 아는 사이인지를 요코에게 다스야 몰래 묻더래요. 형도 우리들의 일을 다스야군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모양이어서 그 점은 다행이지만 말입니다. 너 지금 어디에서 전화를 하는 거냐? 하숙집이라면 남의 귀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게이조는 염려했다. 무슨 일이에요? 어느새 다스야가 뒤에 와서 서 있었다. 게이조는 귀에 대고 있던 수학일을 떼어서 다스야와 둘이서 들을 수 있게 했다. 다깝게 아저씨한테 전화를 걸었니? 물론이에요. 요코에게서 듣고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다스야군이 제 이름을 물으러 갈 거라고 말씀드렸더니 정정당당히 수지구찌 돌아오라고 하면 될 게 아니냐고. 그런 당치 않은. 농담이에요. 아버지. 그때는 경황이 없어서 누구를 대리로 보냈는지 잊어버렸노라고 하신댔어요. 하지만 다깝게 아저씨도 무척이나 걱정을 하시더군요. 요코의 하숙집을 옮겨보았자 곧 알아낼 거고 차라리 대학을 쉬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아사이가와까지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아도 여름방학에는 다이세츠 산으로 등산을 가는데 돌아오는 길에 아사이가와의 집에 들러도 되겠느냐고 묻더라는 걸요. 요코는 뭐라고 대답했다던? 부모님에게 여쭤봐야 한다고 대답한 모양이지만 아버지, 요코가 불쌍해요. 도로는 조금 나무라는 어조로 말했다. 요코가 오늘 전화로 저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글쎄 뭐라고 했는데? 요코는 나에게 자기는 역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잘못이었다고 말했어요. 아니, 도로 정말이냐? 낫세이가 참다못해 말했다. 아, 어머니군요. 이렇게 된 것은 대체 누구 탓일까요? 제 탓일까요? 아니면... 거기에서 전화가 끊겼다. 게이조는 잠자리에 들어가서 누운 채 한숨을 쉬었다. 낫세이가 게이조 쪽을 보며 고개를 들었다. 여보, 사태의 진상이 알려지더라도 하는 수 없잖아요? 하는 수 없다고? 여보, 다스야 군은 감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타락하거나 자포자기에 빠질지도 몰라요. 하지만 비밀을 지는 어머니가 나쁜걸요? 우선 남의 집 일을 이렇게 걱정해서 어쩌자는 거예요? 남의 집? 게이조는 낫세를 보았다. 낫세의 마음속에 얼음같이 차가운 것이 있음을 느꼈다. 그래요. 우리가 요코를 기른 것은 조금도 나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쪽 집에 한 번도 폐를 끼친 일이 없어요. 그렇게 애를 태운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요코가 게이코 씨의 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미스 이씨 씨의 감정은 파괴될지도 모르는 일이요. 그건 안 됐지만 어쨌든 자기의 과실인걸요? 자기의 성의를 다해서 남편이나 애들에게 사과하면 될 일이에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지. 게이조는 씁쓸하게 웃었다. 도르도 애써 피하려고만 할 게 아니라 쓰지긋지 도르라고 떳떳하게 나서는 게 좋아요. 요코는 물론 대학을 쉴 필요도 없고 아까 도르는 누가 나쁜 거냐고 말하고 있었지만 나쁜 것은 저쪽 어머니임이 뻔해요. 게이조는 문득 쓸쓸해졌다. 이렇게도 인정이 없는 여자였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여보, 도르가 경솔하게 미스 이씨 씨의 부인에게 요코 이야기를 해서 교통사고까지 일으키지 않았소. 게다가 분별 없이 문병까지 가는 바람에 일이 까다롭게 된 거요. 당신은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않는단 말이요? 하지만 도르가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대학에서 요코와 다스야구는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마 닮았다는 것으로 다스야구는 요코에게 접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도르가 나섰지 않았더라면 그것만으로 끝났을지도 모르는 일이요. 도르의 경솔한 행동도 책망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도르의 경솔한 행위 때문에 미스 이씨의 가정이 파괴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당신은 어째서 생각하지 못하는 거요? 당신은 어째서 도르만 남으라는 거예요? 남편이 출정한 동안에 다른 남자의 애를 낳고도 시치미를 띄고 20년 동안이나 살아온 사람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죠? 나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남의 얘기를 하기 전에 자기들의 허물을 먼저 생각해야 해요. 당신 말씀은 훌륭하군요. 하지만 당신이 그쪽에 대해서 나쁘게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당신이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은 그쪽 편을 들고 계신 거예요. 편을 들어? 편을 들 이유가 없잖소. 아니에요. 미스의 부인이 아름답기 때문에 당신은 생각이 관대해졌을 뿐이에요. 게이조는 내심 뜨끔했다. 나스의 직감은 옳았다. 게이조는 닭갓기의 집에서 미스의 게이코를 만난 이래 게이코에 대해 동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다. 삿보리에서 돌아와서 게이코가 한 말을 단순하게 전달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만 나스에는 여자의 민감한 감각으로 게이조의 심정을 감지한 것인지도 모른다. 바보 같은 소리 관대해질 이유가 없잖소. 그렇다면 불의의 시를 낳은 사람이 나쁘다고 말씀하셔야 해요. 도루만 나쁘다고 책망하지 마세요. 게이조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도루를 꾸짖거나 책망하면 나스에는 자기가 야단을 막기나 한 것처럼 게이조를 차가운 눈으로 보았다. 도루는 자기들 부부의 자식인데도 나스에는 마치 자기 혼자만의 자식인 것처럼 게이조를 적대시했다. 게이조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심리였다. 알았소. 하지만 여보 역시 남을 책망하기 전에 자기들의 실수도 반성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주지 않으면 곤란해. 그나저나 요코의 말이 걱정되는 걸 요코는 도루에게 역시 자기는 태어난 게 잘못이었다고 말했다고 했다. 설마 다시 자살을 깨하지는 않을 테지? 그렇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고 갑자기 게이조는 불안해졌다. 누구의 타신가고 말한 도루의 말도 상기되었다. 물론 도루도 나쁘고 게이코도 나쁘다. 그러나 나스에처럼 단순히 게이코만이 나쁘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게이코는 남편이 출정한 사이에 다른 남자의 애를 낳았다. 분명히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인간은 약한 것이다. 누구나 잘못은 저지를 수 있다. 만일 남편이 출정하지 않았더라면 게이코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전쟁이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얼마나 많은 가정을 파괴하고 아버지를 빼앗고 남편을 빼앗았는지 모른다. 전쟁만 없었던 들 그 게이코 씨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는데 나스의 눈이 전기 스탠드의 빛을 받고 야릇하게 빛났다. 역시 당신은 미스의 부인을 두둔하고 계시는군요. 어째서 말이요? 마치 게이코 씨는 전쟁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말씀하시다니.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낸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아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훌륭하게 가정을 지켜왔어요. 그야 그럴 테지. 하지만 인간은 약한 존재니까 전쟁만 없었다면 무사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줄 필요는 있어요. 인간은 여러 가지 디얽힘 속에서 무사히 살아갈 수도 있고 중대한 과실을 저지를 수도 있는 것이니까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은 실수 없이 살아왔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없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너무 탓할 수도 없는 거라고. 게이조는 나스의 입술에 냉소가 떠오른 것을 깨닫지 못했다. 미스의 씬의 부인만 하더라도 남편이 출정을 하지 않고 낙가가와라는 남자를 만나지만 않았던 들 틀림없이 무사했을 테니까 말이요. 당신 지금 과실을 저지른 사람을 탓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음 그래요. 다른 사람의 부인이라면 남편 몰래 아기를 낳아도 용서할 수 있다는 말이군요. 게이조는 나스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인지 그때서야 알았다. 그런데 당신은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다른 남자와 둘이서 얘기만 나누어도 용서를 못하시는군요. 그건 구태여 옛날 얘기를 꺼낼 것까지는 없잖소. 이미 지나간 얘기를 아니요. 당신에게는 지나간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도 당신은 마음속으로는 나를 용서하고 있지 않아요. 그게 무슨 소리요? 걸핏하면 당신은 그때 얘기를 꺼내곤 하니까요. 하지만 키스 자국이 남아있으면 누구나 정사를 연상하는 게 당연하지 않소. 하지만 나는 오다루의 그 사람이 한 것 같은 짓은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한 일은 부정한 애를 낳아도 탓하지 않으면서 나에 대해서는 그 정도의 일로도 몇 번을 책망했는지 당신 잊으셨어요? 게이조는 대답이 막혔다. 나스의 말이 옳았다. 확실히 자기는 게이코를 책망하기는커녕 그 고민에 동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나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마음속에서 분노가 끓어오를 때가 있었다. 다른 여자가 다른 남자를 배신한 죄는 용서할 수 있지만 자기의 아내가 자기를 배신한 것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게이조는 깨달았다. 게이조는 토라진듯이 등을 돌리고 누워있는 나스에를 바라보면서 생각했다. 여보 왜 그래요? 자기에게 가까운 사람일수록 용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소? 당신만 하더라도 만일 내가 바람을 피우면 남을 할 것 아니요. 하지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랬다고 해서 화를 내겠소? 그건 화를 안 내겠지? 즉, 내가 그 사람을 탓하지 않는 것은 알지도 못하는 먼 존재 같은 것이기 때문이 아닐까? 그것에 특별히 관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여보, 음? 어쩐지 기만당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도 나스의 표정이 누그러졌다. 이윽고 나스의가 새근새근 잠든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러나 게이조는 이상하게도 눈이 말똥말똥해지면서 잠이 오지 않았다. 확실히 게이조는 나스의 일을 기만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게이쿠의 과실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나스의 잘못은 용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나 자신의 과오는 용서할 수 있을까? 게이조는 누구에 대한 것보다도 자기의 일은 쉽게 용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언젠가 나스의가 게이조의 만년필을 뚜껑을 연 채 바닥에 떨어뜨려 팬촉을 부수게 만든 적이 있었다. 그때 게이조는 나스의 부주의를 호되게 꾸짖으며 어린애도 아닐 테고 이게 무슨 짓이냐고 나물았었다. 그 뒤 자기가 만년필을 어디선가 잃어버렸을 때는 아깝다고 생각했을 뿐 자기 자신을 탓하지는 않았다. 생각해보면 그러한 일은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있었다. 나스의가 몸을 뒤척여 게이조 쪽으로 얼굴을 돌렸다. 입을 조금 벌리고 있어서 하얀 이가 드러나 보였다. 눈썹이 부드럽게 원을 그리고 우방비 상태 얼굴이 갓난아기처럼 순진해 보였다. 자기 옆에서 안심하고 잠자고 있는 아내라는 존재가 갑자기 애처롭게 느껴졌다. 게이조는 첫날밤에 나스에를 생각했다. 신부인 나스에는 몹시 수줍고 무서워하면서 잠자리에 들었었다. 꽤 오래전에 일 같기도 하고 바로 엊그제 일 같기도 했다. 새로 전기 스탠드를 바꾼 나스의 심정을 생각하자 게이조는 말할 수 없이 귀엽게 여겨져 언제까지나 나스의 잠든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어느새 게이조도 스스로 잠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난 역시 태어난 게 잘못이었어요. 문득 귓가에서 요코의 목소리가 들렸다. 하얀 옷을 입은 요코가 시범님 안에서 나비처럼 춤을 추고 있었다. 선명한 감청색 호수의 단 한 가운데가 은빛으로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루마의 산에 돈모양으로 생긴 정상에서 비어오르는 하얀 연기가 조금 오른쪽으로 흘러들어가서 여름에 새하얀 구름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코스호는 멋져요. 유람성 가판에 서있던 중고가 소리를 질렀다. 정말 그래요. 눈 아라의 푸르스름한 물빛을 바라보고 있는 요코의 머리카락이 차양이 넓은 흰 모자 밑에서 바람에 날려 반짝반짝 빛났다. 옆에 있던 도루와 기다하라가 두 사람을 보며 미소지었다. 유람성 은 다루마야 산에 기슥을 길고 오른쪽으로 꺾어져 후붓이 닿게 아래를 지나고 있었다. 저만치 앞에서 긴 수맥을 끌며 달려가는 모터보트가 순식간에 멀어져 갔다. 둘레가 43킬로인 넓은 호수이지만 애니와 닿게 다루마의 산 흑붓이 닿게 등의 산들이 에워싸여 식고 수호는 조용한 정경을 보이고 있었다. 배가 뱃머리를 돌렸다. 선내에서는 실세 없이 안내 방송이 들려오고 있었다. 요코 저 숲속이던가 둘이서 도토리를 줍던 일 생각나니? 도루가 다정하게 웃으며 다가오는 선착장의 높직한 숲을 손으로 가리켰다. 요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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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루 도루 도루도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요코 는 기뻤다. 모터보트도 탔 었지 두 번이나 좀 더 타겠다고 조르다가 꾸중을 들었지. 그때는 꽤 큰 호수라고 생각했었어요. 지금의 두배쯤은 되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때까지 잠자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기다하라가 말했다. 어렸을 때 기억이란 그런 거예요. 도루와 요코는 지금 어렸을 때의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들으면서 기다라는 문득 생각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좀 더 많은 공통의 추억이 쌓여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라고만 할 수 없는 좀 더 미묘하게 마음속에서 통하는 끈이 아닐까. 이 두 사람 사이에 자기는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닐까 하고 기다라는 생각하면서 앞에 보이는 울창한 메오또 산의 눈길을 돌렸다. 요코는 어렸을 때 추억담을 나눌 오빠가 계셔서 좋겠어요. 중고도 부러운 듯이 말했다. 배가 기슭에 다가가면서 물속에 돌이 비쳐 보이기 시작했다. 네 사람은 기슭에 내려섰다. 샘물처럼 맑은 물이 기슭을 조용히 적셔주고 있었다. 물에 올라가자 7월의 태양이 갑자기 뜨거워졌다. 중고가 쭈그리고 앉아서 물속에 손을 담갔다. 물이 깨끗해요. 중고가 귀여운 얼굴로 뒤돌아보았다. 투명도가 25미터라고 하니까 기다라는 박식하군. 뭘 투명도 25미터 심도 363미터의 화산성 칼데라입니다. 라고 안내원이 말했잖아. 어머 잘 기억하고 계시군요. 상으로 아이스크림을 사다 드릴게요. 요코는 20미터쯤 떨어진 선착장 쪽으로 걸어갔다. 물방위에 무늬 원피스를 입은 요코의 날씬한 뒷모습을 기다라와 도로는 지켜보았다. 선착장에는 다음 유람선에 탈 사람들이 떼를 지어 서 있었다. 스지구찌 지금 문득 생각났는데 그 사이시의 딸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을까? 사이시의? 글쎄. 도로는 애매한 표정을 지었다. 요즘 요코양은 사이시의 딸에 대해서 전혀 아무 말도 하지 않나? 별로. 얘기할 기회도 없으니까 아무 말도 듣지 못했어. 증꼬가 물속의 죄악도를 줍고 있었다. 얘기할 기회가 없었어? 응. 없었어. 기다하라는 도루를 살피듯이 바라보았다. 도루도 기다하라를 마주 쳐다보았다. 요즘 요코에게는 친한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더군. 기다하라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래? 두 사람은 증꼬 곁에서 조금 떨어졌다. 자네만을 견제하고 있던 것은 내 불찰이었어. 기다하라는 농담 비슷하게 말하면서 웃었다. 도루는 조금 언짢은 얼굴이 되었다. 기다하라. 자네는 조금 변한 것 같군. 변하다니? 닭갓기와까지 바래다 주었다면서? 난 또 무슨 소리라고. 그건 작년 얘기가 아닌가. 어쨌든 그건 확실히 페어플레이는 아니었어. 미안하게 생각해. 아니. 그저 조금 마음에 걸렸던 것 뿐이야. 요코가 바쁜 걸음으로 돌아왔다. 기다리셨죠? 수고했어요. 세 사람은 가까이 있는 벤치에 앉았다. 준꼬는 열심히 조약두를 물가에 들어놓고 있었다. 준꼬, 아이스크림 드세요. 고마워요. 그제서야 준꼬가 일어나서 왔다. 준꼬에게는 동심이 있어서 좋군요. 기다하라가 말했다. 버스를 유도하는 호루라기 소리가 바로 옆에 언덕 위에서 들려왔다. 잠시 네 사람의 대화가 끊겼다. 요코는 아이스크림을 입에 넣으면서 대체 언제부터 이 호수와 산은 이곳에 이런 모습으로 있었으며 또 언제까지 있게 되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다. 아사이가와에는 언제 돌아가실 건가요? 기다하라가 요코를 보았다. 오늘부터 여름방학이었다. 내일요. 도로우도 함께 가니? 아니, 나는 나중에 갈 거야. 요코양, 어디 여행이라도 하실 겁니까? 아니요. 아마 아사이가와에 있을 거예요. 요코는 방학 동안 육아원 일을 도울 예정이었다. 아까 유람선에서 본 캠프장에 육아원 애들을 데리고 왔으면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마도 육아원 애들은 무더운 아사이가와에서 한여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긴 여름방학을 내내 집에서만 보낼 겁니까? 큰일이군요. 준코는요? 잠자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준코가 잠깐 사이를 두었다가 기다하라를 보았다. 네?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름방학 동안 뭘 하실 거냐고요? 가게일을 도와야죠. 여행은 하지 않고? 가게일이 바빠요. 약국이지만 아이스크림이나 아이스캔디도 팔고 있거든요. 여름철엔 무척 바빠요. 힘들겠군요. 준코. 기다라 씨는 또다시 샤리가다께에 혼자서 올라가시겠죠? 네. 샤리가다께에서 치시마를 바라보는 것이 내 성묘이니까요. 기다라의 어머니는 치시마에서 죽었다. 가능하다면 우리 넷이서 호카이들을 일주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여름방학 동안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아가씨들을 위해서 오늘 이제부터 한 군데를 더 안내할까요? 기다아라는 시계를 보았다. 아직도 두시 반이다. 이제부터 멀리 가는 것은 무리야. 기다아라. 물론 도베스나 호라야에는 가지 않을 거야. 그러면 준코는 어디가 좋아요? 저요? 오다루의 수족관이 보고 싶어요. 기다아라는 욕구를 힐끗 보고 나서 말했다. 수족관이 보고 싶다고요? 그야말로 천진스러운 이야기군요. 준코는 오다루의 수족관이 보고 싶다. 로군. 다카무라 고다루의 시. 천진스러운 이야기의 한 구절을 따서 기다아라는 가락을 붙여가며 말했다. 준코양. 유감이지만 수족관은 다섯시까지예요. 조금 무리예요. 도루가 의로하듯이 말했다. 그래요? 그럼 다음 기회로 미루죠. 좋아요. 언젠가 꼭 모시고 가죠. 그럼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샤보르 사람들도 잘 모르는 화원을 안내하죠. 기다아라는 자신이 있는 듯이 벤치에서 일어났다. 맞은편에 보이는 호프시답게 구름이 그림자를 떨어뜨리고 있었다. 자동차는 지푸른 수림사이를 이십여 킬로 달려 치도세로 나와 샤보르로 향했다. 아니, 기도하라. 샤보르 쪽으로 가는 거야? 음, 내게 맡겨둬, 스지구찌. 행선지를 알 수 없는 자동차란 묘한 것이로군. 우리의 인생 같은 거지.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말이야. 뒷좌석에 앉아있는 요코와 중고가 얼굴을 마주 보았다. 중고가 요코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요코,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나중에 말할게요. 비밀이에요. 중고는 앞에 있는 기다아라와 도루를 슬쩍 바라보았다. 요코가 끄덕이고 나서 눈을 감았다. 여름방학에 아사이가와의 집까지 찾아오겠다고 말한 다스야의 말이 가슴에 맺혀 있어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도 요코는 때때로 위협을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요코는 그것을 떨쳐버리기나 하려는 듯이 지금 보고 온 시코스오를 머리에 그렸다. 그토록 밝은 물도 물이 깊으면 푸른 빛깔이 되어 바닥이 보이지 않게 된다. 그 사실이 요코에게는 무언가 암시적이었다. 그 호수에서는 시체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기다아라가 말했다. 함무로인 그 호수의 밑은 수혜여서 시체가 나무에 감겨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름다운 호수의 밑바닥에 백골이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몇몇 시체를 요코는 문득 머리에 떠올렸다. 아름답게 보이기는 하지만. 요코! 잠시 뒤에 다시 중고가 속삭였다. 요코는 눈을 떴다. 어머, 잠이 들었었어요? 아니요. 무슨 말인데요? 중고는 조금 얼굴을 붉히고 요코의 귀에 입을 갖다대고 말했다. 오빠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글쎄요. 정해진 사람은 없나 보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고를 속이고 있는 것 같아서 괴로웠다. 그러나 정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었다. 나 이 후보 하고 싶어요. 안 될까요? 요코는 하는 수 없이 미소지었다. 요코, 응원해 주시겠어요? 네. 요코는 끄덕이면서 착잡한 심정이었다. 도루에게 자기보다도 친한 존재의 여성이 출현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무슨 비밀 얘기를 하고 있죠? 도루와 무언가 얘기를 하고 있던 기다하라가 백미러 속에서 살며 휘썼다. 안 가르쳐 드려요. 중고도 귀여운 보조개를 지으며 웃었다. 이 꽃은 자줏빛이로군요. 요코는 옆에 있는 중고에게 말했다. 네 사람은 지금 스키사무 학원의 꽃창포원 안에 있었다. 식구수호에서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하라는 화원으로 안내한다고 말했을 뿐 행선지를 말하지 않았었다. 처음에는 어떤 곳으로 가려나 하고 누구나가 기대하고 있었으나 치도세에서 국도를 따라 스키사무까지 왔을 무렵에는 그 기대도 희박해져 있었다. 히스지가오가로 가는 입구를 지나 백미터쯤 간 곳에서 기다하라는 자동차를 오른쪽으로 꺾어 좁은 길로 들어섰다. 한참을 가니까 오른쪽에 큰 창고가 보이고 트랙터가 움직이고 있는 농장이 나타났다. 이어서 차는 포플러 나무의 가로수 사이를 지나 넓은 보리밭을 좌우에 바라보면서 완만한 언덕을 내려가 작은 개울에 놓인 다리에 접어들었다. 그때 그 개울 아래 양쪽에 호련히 꽃 창포의 대굴락이 전개되었다. 너무나도 멋진 꽃의 향연에 세 사람은 탄성을 질렀다. 기다하라는 의기양영했다. 수십만 그루의 꽃 창포가 흐드러지게 피어있는데 사람은 셀 수 있을 정도밖에 와 있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꽃을 이렇게 적은 사람이 보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사치예요. 기다하라가 웃으면서 말했다. 화원을 따라 자작나무가 나란히 늘어서 있었다. 그 나무들 너머로 초원이 높직한 언덕 위에까지 펼쳐져 있었고 징기습한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 건물이 언덕 위에 보였다. 여기가 스키사모 학원인가요? 중고가 물었다. 그래요. 아까 본 창고 근처에서부터 저 넓은 농장 그리고 이곳도 스키사모 학원의 것이에요. 스키사모 학원에는 낙농과 원액과 해의 이주가가 있고 이 넓은 420헥타르는 그 실습지였다. 약 350종의 꽃 창포가 있었고 그 가운데는 이곳에서밖에 볼 수 없는 것도 있다고 기다하라는 말했다. 기다하라는 역시 박식하군. 요코 아까는 자동차 안에서 쓸데없는 말을 해서 미안해요. 중고가 되돌아서서 다가왔다. 중고는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니 했어요. 오빠에게 정해진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잖아요. 쓸데없는 말이 아니에요. 여성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척 중요한 일이에요. 요코의 말에는 진실이 있었다. 고마워요 요코. 하지만 요코의 오빠는 나 같은 건 거들떠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난 그런 말을 했으니 참 바보예요. 오빠가 준 꼴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난 몰라요. 하지만 요코는 자주 새 꽃 옆에서 떠났다. 괜찮아요 요코. 나는 다만 내 마음을 한 번 말해보고 싶었던 것 뿐이에요. 어차피 처음부터 단념하고 있었어요. 왜요? 무엇 때문에 단념해요? 요코, 내 마음을 언젠가 오빠에게 전해주세요. 언젠간? 그래요. 10년이 지난 뒤에라도 좋아요. 벨벳처럼 도톰하고 붉은 기운을 띈 자줏빛 꽃에 살짝 손을 대고 있는 중꼬의 눈이 순간 어둡게 가라앉았다. 깜짝 놀랄 만큼이나 어두운 눈빛이었다. 증꼬! 왜요? 어머, 조랑말이에요. 얼굴을 든 증꼬가 자작나무가 늘어선 쪽을 가리켰다. 기다라가 이 학원에는 영국에서 직수입한 조랑말이 백마리쯤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 조랑말일 것이다. 증꼬는 조랑말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 전에 보인 그 어두운 눈빛은 어디에도 없었다. 요코는 그러한 증꼬의 명랑한 모습을 부자연스럽다고 느꼈다. 무언가 증꼬가 지닌 마음의 아픔을 요코로서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진심으로 오빠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요코는 뭐라고 말해줘야 할지 모를 심정으로 달리는 조랑말을 바라보고 있었다. 증꼬가 조랑말을 보고 있던 표정 그대로 요코를 보며 말했다. 요코, 사이시라는 사람 아세요? 네? 사이시? 요코는 뜻밖의 질문에 주춤했다. 아까 시코스 호에서 오빠하고 기다라 씨가 말씀하시던 걸요? 사이시, 사이시하고요. 꽤 친한 분인 것 같던데요? 어디까지 기다라와 도루가 얘기를 했는지 요코는 모른다.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 것인지 요코는 마음속에서 바삐 대답할 말을 찾았다. 증꼬도 그분을 아세요? 요코는 말이 막혀서 거꾸로 물어보았다. 증꼬는 잠시 요코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몰라요. 다만 조금 전에 오빠하고 기다라 씨가 사이시의 딸이 어쩌고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쩌면 요코의 오빠하고 친한 분이 아닌가 해서. 그랬군요. 요코는 안심했다. 그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도 잘 몰라요. 부모님이 아시는 분인가 봐요. 그래요? 사이시라는 드문 성이에요? 그래요. 이 증꼬 앞에서 기다라와 도루는 무슨 말을 했는지 요코는 신경이 쓰였다. 그때 기다라와 도루가 되돌아보며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기다라와 도루가 되돌아왔다. 요코, 저 자장난 말에서 구근을 팔고 있어. 그래요? 그럼 어머니에게 선물로 사가야겠네요. 오빠 혹시 돈 가진 거 있어요? 응, 조금. 도루가 지갑을 열었다. 그 옆을 스치듯이 하며 증꼬가 지나갔다. 기다라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두 사람 곁에서 떨어졌다. 오빠, 조금 전에 증꼬로부터 사이시의 딸이 누구냐고 질문을 받았어요. 뭐? 증꼬양한테서? 좀 낮은 소리로 말해요. 식구소에서 기다라 씨와 무슨 얘기를 했는가 보죠? 음, 조금. 사이시의 딸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는 정도였어. 그렇다면 괜찮지만 난 깜짝 놀랐어요. 사이시라는 사람 아느냐고 느닷없이 물어서 말이에요. 그야 놀랐을 테지? 네, 하지만 증꼬는 오빠하고 혹시 친한 아가씨가 아닌가 하고 걱정을 했나 봐요. 증꼬는 오빠를 사랑하고 있어요. 도루는 말 없이 요꼬를 바라보았다. 오빠도 알고 있죠? 요꼬, 요꼬는 내게 증꼬양을 중신할 셈이야? 도루는 조금 쌀쌀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보다도 요꼬에게 친한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아까 기다라가 말하던데. 친한 남자친구요? 요꼬는 잠시 생각하고 나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마 다스야를 두고 하는 말일 거예요, 오빠. 저 미스 이에? 미심쩍은 듯이 미간을 찌푸리는 도루에게 기다라와 걷고 있다가 다스야를 만났을 때 일을 요꼬는 말해 주었다. 그때 기다라 씨가 누구냐면서 궁금해했지만 나는 끝까지 잠잠고 있었어요. 요꼬, 기다라하고는 가끔 만나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달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때하고 그 뒤에 한 번 잠깐 만났을 뿐이에요. 그래? 뭐 요꼬가 기다라와 만나든 누구와 만나든 그건 요꼬의 자유지만 말이야. 20미터쯤 앞에 하얀 꽃창포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기다라와 준꼬를 도루는 보았다. 오빠, 나는 아직도 내 삶의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내 삶의 방향을 확립할 때까지는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아니, 내가 공연한 소리를 한 것 같구나. 게다가 다스야 군의 일도 있는데. 그래요? 다스야에게는 사실을 알려선 안 돼요. 그 일만으로도 머리는 복잡해요. 여름방학에 아사이가와의 집으로 찾아오겠다고 했다면서? 네, 집으로 찾아오는 것만이라면 괜찮겠지만. 이제 괜찮아요, 오빠. 다만 다스야의 일이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하면서 한층 더 어머니를 용서할 수 없게 될 것 같아서 나는 그것이 무서울 뿐이에요. 내가 너무한 걸까요? 그보다도 였고, 지난번에 전화로 말했었지. 역시 태어난 게 잘못이 어떤 것 같다고. 다시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 걱정 마세요, 오빠. 오빠는 내가 또 자살이라도 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거죠? 그야 걱정이 되지. 걱정을 끼쳐서 미안해요. 하지만 나는 자살을 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지만 참되게 살기보다는 죽는 것이 더 쉬워요. 하긴, 그런 생각은 소중한 거지. 그리고 또 생각했어요. 태어난 것이 잘못된 인간이라면 태어나길 잘했다고 모든 사람이 말해주는 그런 인간이 되어야겠다고. 다섯 시가 되었는데도 여름에는 아직도 길었다. 햇살이 화원에 가득히 넘쳐있었다. 훌륭해, 였고. 도루는 다시 본래의 였고가 되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고마워요. 하지만 칭찬을 받기에는 아직 일러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마지막까지 남으리라고 생각해요. 해결되지 않는? 네, 불의의 시로 태어났다는 사실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워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요코의 죄가 아니잖니? 그리고 요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길 잘했다고 칭찬받는 인간이 되려고 하는 것 아니니? 다시 문제의 출발점으로 되돌아간대서야 다람쥐 체바퀴 돌기지. 다람쥐 체바퀴 돌기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요코는 꽃술 하나를 응시하듯이 들여다보면서 말했다. 팔짱을 끼고 조금 생각에 잠겨있던 도루가 한숨을 쉬었다. 아마 요코의 생각은 본질적인 것과 결과적인 것의 차이라고 말하고 싶을 테지.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미안해요. 또 걱정을 끼쳐서. 어머, 중고가 부르고 있어요. 중고와 기다하라가 구군 매장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다. 자작나무가 늘어선 곳에서 여자들 네다섯 명이 구군을 비닐봉지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그 옆에 천막에 구군이 진열되어 있었다. 상자마다 견봉꽃이 곁들여져 있었다. 요코는 순백과 얼룩진 것 그리고 자줏빛을 샀다. 난 남색과 벨벳 비슷한 것을 샀어요. 중고가 손에 들고 있던 비닐봉지를 내밀어 보였다. 도루는 혼자 앞장서서 주차장을 가로질러 언덕으로 올라가는 새끼를 걸어가고 있었다. 남매가 사이좋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연인 사이 같다고 중고가 말했어요. 어머, 짓권네요, 기다하라 씨. 중고가 얼굴을 불켰다. 요코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이었다. 기다하라 씨, 아주 예뻤어요. 꽃 창포란 예쁘고 품위가 있더군요. 그래요. 붓꽃이나 연자와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된다고 씌어 있었어요. 요코양의 수준의 꽃이지요? 어머, 너무해. 중고는 일부러 화가 난 채를 하고는 웃었다. 그러나 곧 정색을 하고 말했다. 기다하라 씨, 나 요코하고 할 얘기가 있어요. 미안하지만 기다하라 씨는 먼저 수지구치 씨한테로 가 계세요. 할 이야기라고요? 중고? 설마 그 문제를? 기다하라는 조금 불안스러운 눈길로 중고를 보았다. 말을 할지도 몰라요. 요코만을 꽃 창포처럼 아름답다고 칭찬한 벌로 말이에요. 중고는 딱한 표정을 짓고 있는 기다하라에게 농담처럼 말했다. 곤란해요, 그건. 기다하라는 요코를 흘끔 보고 나서 머리를 극적거렸다. 기다하라 씨가 난처한 일이라면 듣지 않겠어요. 그 말에 기다하라는 눈을 크게 뜨고 요코를 보았다. 미안합니다. 싫은 말입니다. 기다하라는 머뭇거렸다. 중고? 풀밭에 앉아요. 그것이 편하겠어요. 요코는 자기가 먼저 완만한 언덕의 중턱에 앉았다. 요코양, 나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기다하라는 고개를 숙였다.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요? 싫은 말입니다. 아까 중고가 요코양과 수지구찌 사이가 좋아서 마치 연인 같다고 했어요. 나는 얼떨결에 중고에게 직감력이 날카롭군요. 맞지는 않지만 틀리지도 않다고 말해버렸어요. 어머? 지금 얼떨결에 그랬다고 했지만 그것도 솔직한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조만간에 요코양과 수지구찌가 친남매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수지구찌의 마음을 준고에게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준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통감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대한 일을 내 멋대로 얘기해버려서 죄송합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오히려 곤란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준고에게는 진작 말을 했어야 하는 건데 준고 정말 미안해요. 준고를 속인 셈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요. 누구에게나 많든 적든 쉽게 아무에게나 할 수 없는 말이 있는 법이니까요. 내게도 요코에게 말하지 않은 일이 여러 가지 있는걸요? 그래요? 준고에게도 뭔가가 있어요? 기다하라가 얼굴을 들었다. 기다하라씨 나도 어른이에요. 고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준고는 눈을 두리두리 굴리며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나 어딘가 얼굴빛이 밝지 못했다. 두루가 초원의 새끼를 어슬렁거리며 새 사람 쪽으로 내려왔다. 요코! 역시 나중에 편지를 쓰기로 하겠어요. 사실은 지금 말하고 싶지만 준고가 목소리를 떨구어 말했다. 요코는 조금 불안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새인지 새 사람의 머리 위를 짧게 울면서 지나갔다. 어느새 하늘에는 희고 엷은 구름이 퍼져 있었다.